자, 안녕하십니까? 전우성입니다. 자, 똘똘한 한 채로 자금이 이동한다. 요즘에 다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제안을 많이 하고 법률적인 불이익을, 세금적인 불이익을 많이 주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로서 비과세를 활용한 투자 그러니까 보유세에 대한 부담도 줄고 그리고 한 채에 대한 다주택자들 이제 2주택부터는 내년 6월부터는 또 추가과세가 20%고 3주택은 또 추가과세가 30% 정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똘똘한 한 채로서 자산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자산이라는 것은 자기의 자본이랑 대출을 활용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레버리지를 활용해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15억 이하에 대해서는 대출을 활용해서라도 가장 좋은 집을 사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산가 위주로 나머지 다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서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똘똘한 한 채를 사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주택을 마련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지금 움직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부동산 활동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일 수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어떤 법이 나왔냐에 따라 그 법에 따라 움직이는 법률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금이 이동하는 이유는 법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숨통을 조여오니까 당연히 한 채로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이런 경제활동이 법률이 우선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제활동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법인들은 최고 세율을 매기다 보니까 법인들이 그동안에 조정대상 지역을 피해서 자본을 이동시켰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똘똘한 한 채로 이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활성화를 했을 경우에는 계속 그걸 피해가지고 더 외곽지역까지 투자의 한계 입지까지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다주택에 대한 혜택을 다 축소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정부가 말을 바꿔서 기존에 했던 정책들까지도 다 뒤엎어버리니까 아예 그냥 다 정리를 하고 이제는 똘똘한 한 채로 내가 계속 보유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가 무색할 정도로 대치동, 삼성동 이런 데들에 있어서 토지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강남아파트는 줄줄이 신고가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 대상이고 입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신고가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채, 똘똘한 한 채를 못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지금 서울에 지금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빌라라도 사자.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풍선 효과도 있지만은 정책적으로 빌라 자체가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레포한 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 가느니 자본이 이탈이 되는 외곽지역으로 가느니 서울 중심에 빌라라도 사서 그게 앞으로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는 곳에 내가 미리 투자라도 하자라는 어떤 심리가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활성화될 수 있는 법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들을 보면은 6.17 대책에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으로서 어떤 정책들이 나왔냐면은 갭 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이용 제한 그래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주택을 사면은 전세자금 대출을 다 회수를 하겠다 나온 것들이 어떤 거냐면 9억 초과 주택을 구입을 하더라도 대출을 즉시 회수를 하고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초과 아파트를 사도 기존에 있는 전세자금 대출은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를 안 당하려면은 전세 사는 사람들이 투자를 해놓고 내 전세자금 대출이 회수가 안 되려면은 결국은 9억 미만의 아파트가 아닌 것을 사면은 전세자금 대출은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법안이 2020년 6.17 대책에 나온 거죠. 그래서 6.17 대책에 전세자금 대출 회수할 수 있는 것을 피해가는 것이 9억 이하의 아파트가 아닌 매물이다 보니까는 전세는 계속 살면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9억 이하의 매물로서 사람들은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하는 것에 또 불을 지핀 법안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규제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이 또 8.4 대책이었죠. 왜냐하면은 8.4 대책에 있어서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정비사업 공공성을 강화를 하는 것이고 정비 예정 및 해제 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거 환경 정비가 필요하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도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뉴타운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곳에서도 이런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매물들이 구옥이라든지 단독 다가구 다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쪽 구옥 미만의 똘똘한 한채가 될 수 있는 공공재개발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똘똘한 한채 아파트를 못 가진 사람들의 투자 타겟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법률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 규제가 피해가는 금액대로 우리가 투자를 하시면은 향후에 투자에 대해서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빌라 다세대가 지금 뜨는 이유 중에 하나는 취득세랑 보유세가 한 몫을 또 하고 있습니다. 높은 금액을 취득할수록 다주택자들은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이런 다세대 주택의 특성은 뭐냐면 현재는 소액으로 매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추가 부담금을 많이 내는 구조죠. 재건축 같은 경우는 현재 사는 금액도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취득세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건데 다세대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라도 현재의 금액은 작기 때문에 현재의 금액은 작기 때문에 취득세의 세율이 높더라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보유세에 있는 부분도 단독이나 다가구 다세대 같은 경우는 거래되는 시세 시세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주택 공시가격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유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에 대해서 규제를 피해나갈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향후에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의 투자처를 찾는 것이 저희 회사의 목표이고 저희 회사의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문의를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피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보면 최대 자산을 이용한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해라. 최대 자산은 뭐냐면 자기의 자본과 부채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똘똘한 한 채로 여러 채를 하지 않고 똘똘한 한 채로서 자산을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나머지 두 주택을 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내 자본을 이용해서 부채까지 활용을 해서 하나의 규모를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규모를 키워서 투자를 하는 방법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똘똘한 한 채가 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서 전세를 사시더라도 향후에 앞으로 공공재개발이라든지 또는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자산을 이용해서 똘똘한 한 채를 구입하시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재개발이 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현 시점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투자 방법에 대해서 현재 지금 돈의 흐름과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규제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의기수침하지 마시고 항상 투자를 하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저희랑 상담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저희 유튜브 채널 계속 시청해 주시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맞는 투자처를 여러분들이 찾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